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을 지역의 명실상부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발전시킨 관장 휴안스님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관장 휴안스님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개관일에 현재까지 12년간 복지관을 이끈 휴안스님은 전국평가 A등급 획득과 분관 개관 등 복지관을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관장 휴안스님은 어르신들의 행복공간을 위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